첫째 글 부분의 일부분, 일부분만 여러분들하고 보겠는데요. 이 글은 의유당 관북 유람일기라는 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인 의유당 모씨가, 의유당 모씨라고 하죠. 의유당 모씨가 남편을 졸라가지고 동해바다의 일출을 구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 실패하죠. 날씨가 흐려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졸라가지고 남편이 지방으로 함흥의 판관으로 부임해가는 그 길에 동해바다에 가서 일출도 보고 그 근방을 여행하면서 관광하면서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해바다의 일출 장면을 정말로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그려준 부분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전체 이야기는요. 선생님이 잘라놓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동툴 무렵의 장관을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동툴 무렵의 장관을 이야기하는 부분. 동툴 무렵이라는 것은 어둠이 가시고 해가 뜰락 말락하는 그 부분의 장관. 그 다음에 일출 여부에 대한 해가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 해는 당연히 뜨겠죠. 그런데 그 해뜸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 볼 수 있다는 측과 볼 수 없다는 측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돌지의 장관.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출을 보았고 그 멋진 모습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섬세하게 묘사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의 특징을 보면요. 묘사 서사 대화를 이용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묘사라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동툴 무렵의 장관을 묘사하고 해돋이 모습의 장관을 묘사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묘사겠죠. 서사.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 간의 갈등, 논란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화. 당연히 논란은 대화로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좀 더 구체적이며 좀 더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성 작가다 보니까 섬세한 필치와 또 양반의 부인이다 보니까 품이 있는 글이라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적인 묘사에 적절한 비유, 직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엇이 원관념이고 무엇이 보조관념인지를 잘 찾는 것 필요하겠고요. 순수한 우리말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여인의 글인 경우에 이런 특징을 많이 갖습니다. 언문이라 해서 우리 글을 무시했습니다만 그 언문을 잘 구사하기도 하고요. 잘 쓰기도 하고 또 우리말을 잘 살려 쓰는 그런 글을 많이 여성들이 남겼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 해가 떠오르는 관계를 묘사한다. 추보식의 구성이다. 그렇죠. 추보식 구성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그림에 따른 구성.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마이 이익한 후. 자 마이. 마이는 꽤. 그렇죠. 매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매우. 매우 이익한 후. 꽤 시간이 이익하다는 건 시간이 흘렀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매우 꽤 시간이 흐르고 난 후. 동편에 성시 드물며. 성시 별이죠. 동쪽 편에 별들이 드물어지며. 왜. 해가 떠가려고 하니까.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월색이 차차 열어지며. 자 열어지면 뭐예요. 그렇죠. 열버지며. 햇빛이 열버지며. 자 별이 사라지고. 저 죄송합니다. 달빛이 열버진다라는 얘기는. 해가 뜨려고 한다. 동이 뜨려고 한다. 홍색이 분명하니. 자 이 붉은색. 붉은색에 추된 색채 이미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붉은색은 당연히 뭐예요. 붉은 햇덩어리. 햇덩어리 확 뜨면서. 붉게 물드는 세상의 붉은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래하여 시원함을 부르고. 소리를 외쳐서 시원함을 이야기하고. 가마밖에 나선. 좌우 비복과 기생들이. 비복 뭔지 알죠. 남자종. 여자종. 과 기생들이 옹이하여. 옹이한다는 건 뭐예요. 부축하고. 부축하고. 그렇죠. 부축하고 보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축하고 보호하여. 지체 높은 양반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부축하고 보호하여. 보기를 죄더니. 죄더니. 가슴을 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해가 붉은 빛으로 세상에 물들어가고. 해가 뜨려고 하는 분위기가 돼서. 내가 가마밖으로 나가니까.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기생들이 나를 부축하면서. 아이고.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을까. 아유. 정말 봤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마음을 졸이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 길게 뻗치니. 붉은 기운 계속해서. 해의 붉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홍 대단 여러 피를 물 위에 펼친 듯. 진홍 대단. 뻔합니다. 아주 짙붉은 짙붉은 큰 비단. 붉은 비단 여러 피를 물 위에 펼쳐놓은 듯. 붉게 물들었으니까요. 만경창파. 넓은 바다가 일시에 붉어 하늘 좌우하고. 노하는 물결 소리에 더욱 장하며. 붉게 물든 바다의 색채. 그리고 파도가 치는 소리.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동시에 쓰이고 있는 부분이면서. 홍전같은 물빛이 홍전. 역시 이것도 옷감이죠. 붉은색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냥 붉은색의 모직물 옷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빛이 황홀하여 수색이 조요하니. 물빛이 황홀하여 수색. 물. 계속 물빛이 물빛이네요. 조요하니 빛나니. 차마 끔찍하더라. 끔찍하다. 이거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 잔인한 광경이에요. 슬픈 광경이에요. 이럴 때 끔찍하다를. 여기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끔찍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단한 장관이다. 놀랍다. 그렇죠. 놀랍다. 대단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별이 사라지고 달이 사라지고 해가 뜨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장관이더라. 그때 인물의 심리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보기를 죄더니 그러니까 가슴 줄이면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뜨려는 동이 틀 무렵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든 상태에서 그 장관을 보고 감탄하면서 동시에 해를 기다리고 있는 조바심을 내는 부분. 붉은 빛이 더욱 붉으니 마주선 사람의 마주선은 마주선이 되겠죠. 마주선 사람의 낫과 얼굴과 옷이 다 붉더라. 자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어요. 물이 구비쳐 치치리. 치친다라는 얘기는 물이 구비쳐 가지고 마구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부딪히고 하는 모습이겠죠. 밤에 물 치는 구비는 옥과 같이 희더니 즉금 물 구비는 붉기 홍옥 같아야. 밤이 되면 밤에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시면 어느 정도 빛은 달빛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검은 바다가 파도가 밀려올 때 흰 그 물거품들이 싹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옥과 같이 희더니인데. 지금은 붉게 태양에 의해서 물들다 보니까 붉기가 홍옥 같아야. 붉은 옥과 같아서 하늘에 달았으니 장관을 잃을 것이 없더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햇들 무렵 동틀 무렵에 장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틀 무렵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자 이 부분에서 인물의 심리. 자 감탄이라는 거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기다림. 그렇죠 조바심. 조바심 내고 있는 거. 긴장하고. 아이고 조밤심이 뭐예요? 조바심 내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 왜 이러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다리고 있다. 뭐 이건 구체적으로 모든 인물들이 다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지문 볼까요? 붉은 기운이 퍼져 하늘과 물이 다 조요하되. 조요하다라는 얘기는 조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밝게 빛이 나되. 이런 얘기죠. 해가 아니 나오니. 자 붉게 물들었는데 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손을 두드려 소리하여 애달아 가로대. 자 기생들. 선생님이 다 네모박스를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대립이죠. 그렇죠? 인물들 간에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가 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축과 해가 뜨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축을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기생들은 해가 뜨지 않을 거라는 부정론자들이에요. 자 손을 두드려 소리하여 애달파 가로대. 이제는 해 다 도다. 저 속에 들었으니 저 붉은 기운이 다 푸르러 구름이 되리로. 뭐요? 붉게 물든 것까지는 해가 나오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일시에 그 붉은 기운이 사라지면서 해는 붕 떠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혼공하니 야단스럽게 떠들썩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떠들썩하다. 떠들어대는 겁니다. 야단법석 떠는 거죠. 떠들다. 자 시끄럽게 떠들어대니 낙막하여 낙막하다는 쓸쓸할 낙자 쓸쓸할 막이죠. 쓸쓸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때 어때요? 기대감. 앞부분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실망감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쓸쓸한 심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돌아가려 하니 사군과 숙시시여. 자 사군 누굽니까?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사또가 돼서 부임해 가고 있는 남편이고요. 숙시는 시아주버니 들어봤죠? 시아주버니. 그러니까 남편의 형 되겠네요. 그렇죠? 숙시시여. 그렇지 아냐 이제 불이라. 그렇지 않다. 이제 해가 뜨는 것을 볼 거야. 하시되. 1항의 차섬이 냉소하여 이르되. 1항의 차섬이가 냉소 찬웃음을.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이르되. 1항의 차섬이는 기생에 포함되는 인물들이고요. 소인 등이 이번뿐 아니야 자로 보았으되. 자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주 보았으되. 소인들이요. 이번뿐만 아니라 자주 봤거든요. 어찌 모르니까. 만우하님. 만우하님은 만안님. 그렇죠? 지체 높은 양반을 부인을, 귀 부인을 부르는 이름이 되겠죠. 큰 병환 나실 것이니 어서 갑사이도. 자 병납니다. 해 안 떠요. 여기서 계속 이러시다가 큰일 나요. 빨리 가시죠. 하건을 가마 속에 들어앉으니 봄의 어미 악서 가로돼. 자 봉염이 좋은 것 같죠. 하인들이 다 하되 이제 해 이르려 하는데 어찌 가시려. 기생아이들은 철모르고 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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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가 되겠죠. 지레 지레 이렁 이렇게 이렇게 구는다 구는냐 구는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인들이 다 하되 이제 해가 뜨려고 하는데 이르려 뜨려고 하는데 어찌 가시려고 합니까? 아님 기생아이들이 철모르고 지레 이렇게 구는냐 이 녀석들 이런 얘기죠. 이랑 박장 왈 이랑은 계속해서 이랑이 차삼이 있었죠. 기생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장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서 손뼉 치는 것이잖아요. 아유 아유 막 이러면서 치는 거겠죠. 그것들은 바히 모르고 전혀라는 뜻이 되겠죠. 바히 전혀모르고 하는 소리에요. 전혀모르고 씨부리고 있어요 저것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마리니 고지 듣지 말라. 학원을 돌아 사공단에 물으라니. 자 이 사공이라는 인물이 뭐에요? 그죠? 이 해가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최종 결론을 내줄 수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사공정운을 일출이 유명하리라 한다. 아 다른 날과 다른 정말 멋진 일출이 오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하니. 내 도로 나서니 차섬의 법에는 내가 가마에 드는 상을 보고 상 모습이겠죠. 모양 모습. 내가 가마에 드는 모양을 보고 아이고 만인 가신다. 우리도 춥다 빨리 타자. 하고 먼저 가고. 계집종 셋이 먼저 갔더라. 자 주인 가기 전에 먼저 갔어요. 싸가지 않는 애들이. 자 그런데 가실 줄 알고 먼저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생들 해가 뜨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주 봤어요. 사군과 숙식 뜰 거다. 진드거니 기다려라. 이랑차섬이 기생이니까 해 안 뜹니다. 웃기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봉위어미. 하인들이 그러는데 해 뜬다는데요. 하인들 해 뜹니다. 사건 권위자로서 해 뜹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생들 빼고 나머지는 모두 해가 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화님, 마님께서 글쓴이는 잘 몰라요. 해 뜨는 걸 보고 싶을 뿐 확실히 잘 모르시는 양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죠. 사공은 일출이 유명할 것이라고 예측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고 일본 갔지만 사람들이 이제 일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일출 어떤 장면일까요? 홍색이 거룩해요. 자 홍색이 이거 앞에 첫 번째 단락 부분에 나왔었죠. 무슨 홍색이었습니까? 해가 뜨려고 하니까 그 붉은, 그 붉덩어리 같은 햇덩어리에 의해서 빛이 온 세상에 물든 그 홍색이 되겠고요. 거룩하여, 거룩하여, 아름답고 훌륭하여, 거룩하여는 여기서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훌륭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이 소리하여 높이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 기생. 안 뜬다고 그러더니 여기서 갑자기 또 소리 질러요. 저기 물밑을 보라, 근데 여기 보면 나를 불러해서 나는 만화님, 지체 높으신 양반이에요. 기생 이랑이가 저기 물밑을 보라고 명령형으로 나에게 말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그저 혼잣말처럼 외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얘기하면서 자기 말인 것처럼, 그러니까 혼잣말의 말처럼 이야기할 때, 어, 저기 물밑을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외치건을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 홍운을 해왔고, 홍운이라는 건 붉은 구름이 되겠는데요. 실제 구름이 있어서 그 붉게 햇빛에 의해서 물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붉게 물든 바다를 빗대서 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붉은 바다를 해치고, 큰 시로리 같은 추리, 시로라기 같은 추리, 붉기도욱이 하며, 자, 무슨 얘기냐면, 바다가 이래 있어요. 그렇죠?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자, 그러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시로라기 올라옵니다. 시로라기. 자, 이거 뭐예요? 해의 기운이 하늘 쪽으로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죠? 자,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이는 숯불빛 같더라. 계속해서 여기 선생님이 검은 글씨로 해놓은 부분, 큰 시로라기, 손바닥 넓이 같은 것들은 해에 의해서 비춰진 붉은 기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숯불빛 같처럼 같이 빛나면서 처음에 시로라기처럼 찌르륵 올라오다가 손바닥 모양처럼 넓게 퍼지더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로라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손바닥 넓이처럼 넓게 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차차 나오더니 그 우후로 적은 회오리밤. 회오리밤은 말 그대로 밤입니다. 그렇죠? 밤이 이렇게 밤 속에 있는 거에서 뚱까보면 보통 이렇게 두 개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들어있고 굉장히 동그랗게 생긴 자그마한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은 글씨로 해놓은 것은, 여기 뭐 벽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붉은 글씨는 아닌 것 같고, 붉은 글씨로 해놓은 것은 뭐로 보시면 되냐? 해로 보시면 됩니다. 해의 보조관념이죠. 같은 것이 불기 호박구슬 같고, 호박구슬, 호박이라는 건 송진이 땅에 떨어져서 굳어서 만들어진 보석으로 사용하는 거죠. 보석으로 여겨지는 것.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도 건 더 곱더라. 통랑, 통랑이라는 것은 밝게 비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하게 트여, 밝은 것, 투명한 것. 여러분들은 그냥 투명하기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맑고 투명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된다? 붉은 기운 올라와, 시로라기처럼 손바닥 넓이만치 퍼져.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해가 대굴박을 띡 내미는데 마치, 하트를 그렸네. 밤, 밤토래기처럼 대굴박을 띡 하고 내밀더라.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해가 뜨려고 지금 해의 끄트머리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붉은 우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넓이만치 반드시 비치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의 모양을 어떻게 비유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동하고 있느냐라는 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처음, 동이 틀 무렵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든 그 붉은 기운이 어떤 변화의 양상을 갖느냐. 시로라기, 손바닥, 그 다음 뭐예요? 백지 반장 넓이만치 넓게 퍼지면서, 밤 같던 기운이 해가 되어서 차차 커지며,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회오리 밤을 이야기합니다. 밤토래기 같은 녀석이 갑자기 진짜 참된 해 모양으로 커져가면서 큰 쟁반 많아요. 울글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한 같고 독 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 회오리 밤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붉은 기운이 이번에는 백지 반장 넓이만치 퍼지고, 회오리 밤, 밤, 요 녀석이 띵 조금 더 올라가서 쟁반 모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쟁반 모양이 된 해 옆에 항아리 같고 독과 같은 붉은 기운, 자, 백지 반장 넓이 같은 붉은 기운이 요번엔 뭐예요? 항아리와 독같이 옆에다가 딱, 물론 이런 모양은 아니겠습니다만, 붉은 기운이 이렇게 해가 올라가면서 양옆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넓게 퍼지던 것이 점점점점 하나로 뭉쳐지면서, 해의 주변에 모여들어서 항아리와 독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자, 좌우로 뛰넘어 황홀이 번득하여, 황홀이 번득여서, 번쩍번쩍해서, 양목이 두 눈이 어질어질하며,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밝아서, 홍색을 헤치고, 그 붉은 기운을 헤치고, 천중의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야.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회오리 밤, 회오리 밤에서 쟁반,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수레바퀴, 수레바퀴까지. 그렇다면 이 차이점은 뭐겠어요? 회오리 밤은 작고 수면으로부터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 쟁반은 그거보다 조금 올라오면서 커진 상태, 수레바퀴는 그 쟁반보다 더 커지면서 더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오리 밤에는 시로라기와, 그 다음에 손바닥이 있었죠? 여긴 백지반장 넓이, 그 다음에 항아리와 독 같은 것, 항아리 독 같은 것은 계속해서 수레바퀴 옆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물속으로 치밀어 바치듯이 올라 붙으며, 항독 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이번에는 어때요? 수레바퀴같이 해가 쭉 올라오면서 주변에 모여들었던 붉은 기운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처음 붉어 겉을 비추던 것은 모두 소여처럼 드려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해가 요래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뜨면서, 주변에 있던 기운이 한꺼번에, 한갑고 독 같은 기운이 모여서 밑으로 쭉 빠집니다. 빠져서 어떻게 되느냐? 소여처럼 드려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높이 떴을 때, 이 밑에, 밑에 이렇게 붉게 빛나는 것을 얘기하겠죠. 무슨 말이야 하겠죠? 붉은 기운이 일시에 밑으로 빠져서 소여처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일출의 장면을 실제로 보면 공감이 갈 거예요. 뭐 애국가 같은 거 나올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해가 뚱 뜨면서 이렇게 높이 뜰 때, 밑에 이렇게 붉게 막 이렇게 물드는 거 있죠. 그것을 소의 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높이 뜨면 뜰수록 주변이 더욱더 환해지니까, 붉은 기운들은 완전히 가시고, 밑에 바다에만 약간 붉은 기운이 있겠죠. 그런데 이 또 이 해가 또 완전히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 이 붉은 기운도 없어지고, 파란 바다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색이 조여하며, 햇빛이 온 세상에 밝게 비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시며, 일광이 청량하니 맑고, 깨끗하니 밝으니, 만고천의 그런 장관 대도할 때 없을 듯 하더라. 자,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주변에 붉은 기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해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회는 회오리밤에서, 그 다음에 쟁반, 그 다음에 수레바퀴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시로라기 같고, 손바닥 같고, 백지반장 같고, 한 같고, 독 같고, 소요처럼 밑으로 처지는, 빠져버리는 붉은 기운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이 글의 흐름은, 추보식,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유의 방법,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 특징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정리해보면요. 일출의 과정의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보식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문이 어떤 시험에 출제된다고 했다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 과정을 그림으로 만들거나, 글로서 적용하는 문제, 이걸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시로라기 같은 줄이 나오고, 손바닥 넓이 같이 붉은 기운이 퍼지더니, 회오리 밤의 모양으로 해가 고개를 내밀더라. 그리고 붉은 기운이 백지반장 넓이 많아게 퍼지고 나서, 그 회오리 밤 같던 해가 조금 더 커져 떠올라, 그 쟁반이 이루어지더라. 그 쟁반 옆에 한각고 독 같은 것이 기운이 옆에 있다가, 그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수레바퀴같이 더 커져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르고, 그리고 옆에 있었던 한각고 독 같은 붉은 기운은 소여처럼 밑으로 바다로 쑥 빠져버리더라. 이게 바로 해 일출의 과정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묘사 볼 수 있었죠? 서사 볼 수 있었죠? 대화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문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여성이다 보니까 섬세한 것 느낄 수 있었죠? 여인네다 보니까, 양반 부인이다 보니까 품이 있었습니다. 또 사실적 묘사의 적절한 비유, 비유의 천지였어요. 자, 순수한 우리말 많이 나왔죠. 한자보다 우리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읽기가 쉬웠을 겁니다. 물론 고어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발음상 현대어가 굉장히 유사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에 따른 추보식 구성 그대로